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블랙핑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더 무비가 블랙핑크 데뷔일 8월 8일에 맞추어 오는 8월 4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소속사는 지난 24일 블랙핑크 더 무비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날개 모양의 조형물과 몽환적인 핑크톤 안개 속에서 지수, 제니, 로제, 리사의 멤버들 이름만으로도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포스터 3단에 2021 8월 4일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포스터 공개만으로도 블랙핑크의 영화를 손꼽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담을 한층 증폭시켰습니다. 더 쇼와 인유얼 에리어 콘서트 7황 5곡을 더해 블랙핑크의 히트곡 무대를 재편집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공연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관객들에게 안길 전망이라고 전해 팬들은 벌써부터 설렘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멤버들의 특별한 장면들도 담긴다고 하는데요. 전국 CGV 및 전세계 100여개 국가 개봉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팬들의 반응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팬들은 스케일이 남다르다, 전세계 개봉이라니 월드클래스답다, 영화관에서 보는 더 쇼는 차원이 다를 듯 등 기대감이 비오듯 쏟아져 블랙핑크의 독보적인 글로벌 파급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세계 각국 개봉 정보는 블랙핑크더무비닷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 블랙핑크더무비의 1차 글로벌 티켓팅은 오는 30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블랙핑크는 지난 5년간 블랙핑크가 걸어온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스페셜 영상이 깜짝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블랙핑크의 수많은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를 비롯해 화려한 무대 장면, 아울러 이들의 데뷔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모두 담긴 영상입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소중하고 이쁜 기억들이 압축된 만큼 블랙핑크와 블링크들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늘 블랙핑크를 열광적으로 응원해준 글로벌 팬들의 모습도 펼쳐져 팬들에게 뜨거운 울림과 감동을 전했는데요. 또 어떠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었을지 블링크들의 궁금증이 배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해준 블링크가 있어 모든 게 가능했다며 블링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면서 데뷔 5주년을 앞두고 5개의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블링크가 기뻐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속사는 4 플러스 1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블랙핑크 5주년 기념 이벤트 사이트에서 순차적으로 공개 중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물오른 미모를 뽐냈습니다. 지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지수는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셀피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사랑스러운 데일리 룩과 딱 맞아 떨어지는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은 남심을 자극하고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지수는 디올 글로벌 앰버서더로서 한국 대표로 포토콜에 참석하여 고혹적인 자태를 보냈습니다. 디올 공식 SNS에 공개된 사진에서 지수는 여성스러운 무드에 린 앤 원피스에 레이디 디올 백을 포인트로 착용해 올 화이트 컬러로 여신같은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블랙핑크 리사도 눈부신 비주얼로 근황을 전했는데요. 지난 23일 리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리사는 자신의 몸만한 와인병을 든 채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리사의 오묘한 눈빛과 섹시함은 누리꾼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블랙핑크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